오늘 VMAX 클라이맥스 택배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깝니다 VMAX 클라이맥스 2박스입니다 설 연휴 전에 구입한 VMAX 클라이맥스 입니다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카드 가자 크레세리아 홀로카드 독침붕 홀로카드 마중초롱비로 크로배브이 뒤쪽에 몰려서 나오는 느낌인데요 앞쪽에 V카드가 나오면 뒤쪽에 나오죠 아랑우턴 홀로카드 킹드라 홀로카드 메리프 다 태워주네 V 가로막구리 홀로카드 단달 홀로카드 히트 에너지 가라르 파이어보이 앞쪽에 다 V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르 썬더 V입니다 앞쪽에 다 V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였네요 가라르 썬더 V입니다 바로 보였네요 가라르 썬더 V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슬슬 나올듯이 됐습니다 뒤쪽에 몰려서 나올 것 같네요 시바 해피너스 V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CHR 메인카드 드디어 나왔네요 CHR 메인카드 리자멍 리자멍 떴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자멍을 뽑았습니다 옆에 단델이 있죠 CHR 원탑이죠 리자멍입니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무한 다이노 VMAX입니다 그리고 무한 다이노 VMAX입니다 이번에도 CHR 나올 것 같습니다 강철 에너지 암멍이 가라르 지그재그리 부스터 레벨볼 로저 자루도 홀로카드 제크롬 홀로카드 마휘핑 CHR입니다 생크림을 서빙하고 있습니다 연격 라오스 VMAX 초에너지 해골몽 똥미러 마인맨 엘라이드 너울의 부채 연격 에너지 루가루함 헬가 데어르 CHR입니다 벌레죠 대왕벌레 백광버드렉스 VMAX 이제 마지막 팩에 CSR이나 슈퍼레어나 울트라레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자 메인카드 전기 에너지 해골몽 동미러 가라르 마인맨 헌터글러브 멜론 이열브 홀로카드 대포문 홀로카드 대포문 홀로카드 갑니다 케어르 밀어 갑니다 뭔가요 무한 다이노 VMAX CSR입니다 무한 다이노입니다 로즈가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VMAX VMAX CSR은 굉장히 뽑기 힘들죠 거기다가 인기가 많은 무한 다이노 VMAX CSR 캐릭터 슈퍼레어로 떴습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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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뽑았네요 무한 다이노 VMAX CSR 바로 이어서 갑니다 두번째 박스 이번에는 초반에 뜬것 같습니다 초반에 C HR입니다 헬가입니다 아머가오 VMAX 초반에 몰려서 나올것 같은데요 뒷쪽부터 까겠습니다 뒷쪽부터 까겠습니다 초반에 너무 올려서 나오면 뒤에 노잼이기 때문에 뒷쪽꺼 먼저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쪽꺼 빠르게 까고 보겠습니다 체리꺼 홀로카드 가로막구리 홀로카드 자시안 보입니다 다이노 단델 홀로카드 하랑구탄 홀로카드 금낭 미러 가라르 프리저 V 바로 보겠습니다 일격 우라오스 V 바로 봅니다 해피너스 V 바로 봅니다 해피너스 V 바로 봅니다 가라르 파이어 대박입니다 황금 울트라로에 떴네요 갑니다 갑니다 일격 우라오스 V 맥스가 떴습니다 황금 울트라레오입니다 대박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다니 황금 울트라레오는 중간에서 나오네요 대박입니다 뮤나 피카츄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격 우라오스 V 맥스 황금 울트라레오입니다 이제 CHR 보도록 하겠습니다 CHR 갑니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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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갑니다. 샤메이드 CHR 입니다. 흑마 버드렉스 VMAX 가라르 프리저브이 라스트 팩입니다. 안멍이 미러 가라르 썬더 부위 다 깠습니다. 개박 택배 박스 였네요. 끝!